네, 어서오세요. 두 분을 모시니까 뭔가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훈훈한 그런 느낌이에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희는 항상 나는 냄새라서. 정말요? 음식도 안 하고 왔는데, 맛있는 냄새. 아니, 이렇게 잘 차려, 난디하게 입으셨는데도 음식 냄새가 항상. 음식 냄새가 살에 배 있어요. 정말요? 그 음식 냄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머리카락은 두피에 배어있고 막. 두피에? 버터하고 양파 볶는 냄새 같은 건 항상 따라가죠. 아, 그래요? 샤워를 해도? 그렇죠? 매일매일 해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양파 비누 이런 것도 나고요. 버터를 발라. 두 분이 친하시더니 포즈도 똑같으시나요? 아, 왜 그분 푸세요? 아마추어라서. 네, 두 분이 똑같이 어찌 하실 줄 모르시나요? 옷도 일단 상반신은 색깔 맞춰 입고 오셨어요? 셔츠 색깔하고 셔츠 느낌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통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입어요. 앞머리 세운 각도도 비슷하세요? 진짜? 진짜 옆에서 보면. 신하면 스타일도 비슷해요. 이름도 레오하고 레이먼이라서. 아유, 배고프다. 2월이 다 하려면 바쁘겠네? 여기 대장을 그저 뭐라고 부르던데? 아유, 무식하게. 셰프 몰라? 추방의 지휘자. 셰프 레이먼 팀입니다. 셰프 강레오입니다. 역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셰프예요. 아니, 뭔 소리야? 맞춰 안 하면 강레오지? 언제봐도 잘생겼어요, 우리 레오. 아이고, 여기 한번 봐봐. 야, 잘생기면 뭐해. 이 형님 독설로 완전 유명해. 정신 차리세요. 진짜 앞치마를 찢어버리고 싶은데. 빨리 올려, 가서. 예, 빨리 가세요. 예, 뭐 빨리빨리 하세요. 그렇게 빨리빨리를 외치더니. 뭐? 어, 속도위반. 상남자는 역시 스피드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사랑해. 우리 레오 아주 그냥 보통 내기가 아니지. 박선주 씨가 그렇게 좋아요? 좋아. 역시 진정한 바쳐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야. 사랑도 찾고 행복도 사회에 좋게 나란히 찾은 우리 마초 셰프님들. 우리도 행복 좀 나눠주세요. 왜 눈에서 이렇게 무리잡고 그러냐. ke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